한국의 불륜에 우리나라의 불륜에 어... 끝판왕 난 누군지 알겠다 홍창수 홍창수 김민희 찌찌팡 그분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 말로가 어... 오래가겠냐 글쎄 난 그 끝은 나도 궁금하다 근데 이 사람은 근데 이... 이들을 보면 막장... 드라마보다 더 막장인 것들 홍상수, 김민희는 왜 보면 분노의 종결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 그치? 불륜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으면 본처에게 그 본처 피눈물 흘리고 있는 거 그거 진짜 사람들이 지금은 이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피눈물 흘릴 일이 꼭 오게 돼 있다 그리고 김민희 그게 좀 멍청한 연인 거야 그치? 그렇지 않냐? 어? 내가 어떻게... 어... 암혹시만 암혹시만 내가 어떻게... 아니 요즘 우리가 신을 받아야 될 때 유튜브 신도 같이 받아야 되거든 어? 어? 그... 봐봐 사장님 정말 이 여자는... 그니까 예술계의 미친 게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미친 게이들 미친 연놈들이죠 나는 이들이 지금은 잘 되고 있을지 몰라도 절대 이... 피눈물 흘리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미니야 그냥 전신 차리고 어? 어? 보내드려라 이렇게... 저기... 홍상수 감독님 영화 자체는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데 이런 불륜들이라는 그 자체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어? 지가 홍상수 이 새끼 이게 음... 임금인 줄 알고 있어 그래서 뭐 왜 중존 놔두고 첨 놔두고 첨 놔두고 하는 것처럼 고렇게 하는데 김민이뿐만 아니고 뭐 지금은 김민이가 옆에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지만 김민이 자체도 고충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거든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내가 이렇게 뭐 속... 내한테 안 틀어놔서 모르겠지만 이 속내의 안 좋은 그... 막 이런 것들이 있을 거야 아픔들이 느껴지니까 근데 지금 그 사랑하는 거 애틋한 거 그 사랑은 존중해요 하지만 너무 이건 너무 하잖아 도덕적으로 그래서 불륜들 전 나중에 불륜 떼내는 그 비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어... 저한테 한번 오세요 떼줄게